네 요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 게임을 이용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게임을 우리가 구성하는데 창을 하나 만들었죠 다시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 볼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컨트롤 F5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점어시를 만든 것처럼 창의하게 나오는 것이구요 저희가 이번에 해줄 것은 뭐냐면은 바탕화면을 다른 색깔로 한번 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화면에다가 이제 간단한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페인트에서 이제 그림 그리듯이 지금 현재 제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림들을 한번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코딩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좀 길어지면은 그냥 붙여가지고 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색깔들을 좀 위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초기화를 좀 할 거구요 저희가 초기화하는 부분 창 크기 설정하는 부분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000 그 다음에 우리가 화이트 같은 거는 252525 RGB 색깔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이구요 여기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색깔들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레드 같은 경우는 앞에 주죠 앞쪽에 대해서 저희가 2호으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00으로 하시면은 레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각각에 대해서 바탕 화면들을 설정을 한다거나 라인 색깔들을 요걸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을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뒤에 서페이스를 설정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채우겠다, 채우겠다는 의미로 해가서 블루로 채우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것을 이제 나중에 포구문 안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게임을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 그림 하나를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옮기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잔재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되니까 안되니까 한번 또 바탕화면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다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갈 때 이 안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에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는 디스플레이를 할 건데 여기다가 표시하면 안되죠 제가 설정한 거 그 아래에다가 저희가 해야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 서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정의가 됐죠 그래서 위드 값하고 헤드 값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창 크기를 설정을 했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색깔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안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왜 안나오냐면은 저희가 요것을 지정을 하기만 했고 지금 현재 필에서 블루만 하기만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실행하는 동안에 이 실행하는 동안에 이것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빼먹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를 여기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업데이트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요게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게임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때 요건 항상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셔야만이 요것이 필이 되면서 계속 채워지면서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하면서 이제 이벤트 그것들이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채워지는가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 눈에는 현재 그냥 파란색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요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는 60프레임 정도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라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네모 이런 것들을 그려주게 될 건데 이런 그림 그리는 것들은 한번 그냥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이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화면만 업데이트 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만 설정을 하고 이 안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 함수를 이용해서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 그리기, 라인 그리기죠 라인 그리기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선 직접 코딩을 하고 뒤에 거는 제가 코딩을 가져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이게임, 그 다음에 드로우입니다 드로우 함수를 이용하고 그 안에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될 거고요 디스플레이 서페이스 쪽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죠? 컬러죠 처음에는 이제 서페이스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 같은 경우나 끝나는 위치들 그 다음에 각각에서 위드 값으로 저희가 라인의 선 굵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 레드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위치예요 시작 위치 같은 거는 100에서 100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800에 지금 현재 600에 300인가요? 600에 300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라인에서 100에 100 위치죠 그러니까 100에 100 위치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소리겠죠 너무 많이 갔다 그렇죠? 그래서 한 이 정도부터 이렇게 라인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작 위치는 뭐죠? 우리가 200에 100을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싶다 그럼 200에 200으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인 한 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그런 위치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그려서 우리가 끝나는 위치 이 두 개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크기죠 위드 값으로 인트형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뭐 3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들이 저장을 하고 난 뒤에 동작하면은 여기서 업데이트가 된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빨간색의 이것이 대각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짧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여러분들이 그려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면 그리고 싶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어떤 식으로 그리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제가 이미 코딩을 좀 해 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써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로 지정을 해 줬고요 여기는 여기도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위치예요 여기도 위치이고 얘는 크기입니다 50 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름에 대한 크기인 것이고 동그라미 100, 200 이렇게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또 굵기죠 그래서 위드의 위드 값의 반절 그러니까 가운데죠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써클에서 여기입니다 이 가운데 센터에다가 기준으로 저희가 위 위치에다가 이렇게 크기로 지정을 그려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숫자로 여러분들이 직접 자표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것처럼 이제 가운데다가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슬러시를 이제 두 개를 처리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특수문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 슬러스 슬래시 슬래시 n 이라고 돼 있는 거나 슬래시 t 같은 거나 슬래시 b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얘가 특수문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기능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를 한다면은 두 개로 이렇게 그어 주신 것이 좋아요 항상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뭐를 하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튼 글 네모 칸이죠 네모 칸을 그려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으로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표시를 할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작 위치하고 끝나는 위치하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도 똑같이 이제 시작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300 이라고 하는 구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게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상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작 위치의 상대 위치 그러면은 100에 100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죠 그러면 요렇게 상대 위치를 하게 되면은 얘하고 여기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 칸이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대 위치적인 위치이고 얘는 이제 절대적인 위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리지 마시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고 난 뒤에 한번 동작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나오는지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직은 어떤 뭐 캐릭터나 그런 것들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네모 칸 동그라미 선을 이제 그린 것이고요 물론 여기다가 또 이벤트들의 동작을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칸을 그려놓고 얘가 이제 키보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화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업비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뒤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도 만약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move, move, move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지워주고 화면을 덮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화면을 덮고 지우고 먼저 지우는 거죠 지우기보다는 덮는 거죠 그냥 이렇게 덮고, 그리고 덮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이 동그라미나 네모 칸들이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한 이제 그리기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 이렇게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움직이는 시간이나 아니면 캐릭터 그림들을 적용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